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슴라리의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켓몬 유나이트 G6 포유나 방송을 진행할거구요 아직 아무도 안오신 관계로 일단 랭크장 한번 진행하고 오시는대로 스탠다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받으실거구요 화요이님 일바 고아 안녕하세요 근데 바로 왜 고바에요 봐봐요 VIP님처럼 고아도 하시 고아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출책만 하지마시고 고아 그리고 고바라니 바로 공부하러 가셔야 되나? 고아고아 안녕하세요 처음 해보네요 아 진짜요 대전 2시까지 가야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아 치아론상 곤방왕 끊되고자자테 아리간또고자이마스 오이차시부리데스요네 도우수구시템하시타까 아 오케이 봐드리겠습니다 화요이님 다녀오세요 튑니다 바로 바로 다우사 끝나고 나서 다시 오셔야 됩니다 와요 오세요 안그러면 잡을거에요 어 에고 이건 니가 먹어라 다이애또 오 리얼 혼또니? 야샤 짰다노 망했다 아아아아 뺏겼다 아 못잡았다 굳이 무리하지마 이생이코 너무 갈수 무리하지마 이생이씨 무리하면 안돼 혼자서 뭐 할수있는 레벨이 아니라고 빠져 마다 아 쏘까 오케이 굳 하나탄시 하나 아하 즈 아이고 아 저 잡아야되는데 근육몬떼 못잡았어 어서오세요 매지컬로 애들 흔들어놔야겠다 아 아 못잡았다 됐어 이렇게 해서 얘 먹게 해주고 가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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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야아아아 아아 못잡았다 이것도 왜 놀리는거야 오우 공포갔니 고아 아니야 제여 아 아깝다 잡을 수 있었는데 어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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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우와 우와 진짜 너무 욕심부렸다 저거까지 먹을걸 나도 다이어트 매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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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있어 어디있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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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잠깐 니가 죽으면 어떻게 해 야 약간 지금 밀리는데 안뇨 안뇨 위험하다 이거 드러만 보고 아 그래요 위험해 오케이 됐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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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못잡았다 아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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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오케이 좋아 탱커로 탱커로 하길 잘했어 야 한대만 더 아으 안뇨 안돼 위험해 위험해 오오오 다행이다 그래도 위에 아 헤보좌니 고아 안녕하세요 간받드고드사이 아리갓도고자이마스 간바리마스 잘고마데 간바리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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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창 처음 본다 진짜요 자 안 때리니? 자 일루와 나도 탱커란다 하지만 나는 공격이 되는 탱컨대 위험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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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난이다 우와 죽는줄 알았다 그렇지 좋아 그렇지 아아아아 힐살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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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우리팀이 이겼다 우리팀이 밀었어 굿 위에 잡아야 돼 위에 잡아야 돼 위에 잡아야 돼 견제를 위해서 간판 참여할게요 알겠습니다 스탠다드로 오시면 됩니다 다같이 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안녕 오지마 임마 와 위험하다 살려줘 와 죽은 줄 알았다 와 진짜 이거 말렸네 위험해 위험해 빠져야 돼 빠져야 돼 그렇지 잡았다 그렇지 우와 핏딸기 우와 죽었어 아 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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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한다 우리팀이 잘한다 그나마 출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티나리에요 잘 오셨어요 레벨업을 하고 마다 크르네 아 야셨다 야셨다 자신옷쿠리 마스 오케이 마테마스 됐어 아우 이상해 꽃 너무 무리하는데 하이 좋아요 좋아요 이상해 꽃 너무 무리했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었어 우린 레벨업만 하면 된다고 아래쪽은 많이 시켜주고 위쪽은 저 혼자 있으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위쪽에선 제가 지키고 아래쪽 가야겠는데 안가도 되겠다 일단은 레벨업을 하는거야 일단 필자기는 못주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필자기는 못주고 자 공격 와라 와라 기다리고 있겠다 온다 오지마 와 죽는줄 알았네 아 몸빵이 약해 아쉽게도 몸빵이 약해 아 이런 그치 지금이 엄청난 결전이지 지금이야 울려 울려 아 너무 마셨어 아 일났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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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아줘 다 잡아줘 다 잡아줘 다 잡히니? 아 이거 다 이긴건데 잡히니? 나 잘한다 그래도 혼자서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하하하하하하 그렇지 그렇지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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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겠다 아 애매한데 이길게 있나? 자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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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줘 밑으로 와줘 밑으로 와줘 우와 죽는줄 알았다 야 안돼 그렇지 그렇지 택댈기 택댈기 좋아 그렇지 우와 탈조해야 돼 이겨야 돼 야 다 잡았다 좋아 Rhode 가자 제발아 오케이엽 narcissist established 이겼다가 포인트 이겼다 estershire 도박하다가 포인트 도박이라뇨 도박이 아니죠 기분좋은 싱니 골쓰나리가 이겼습니다 골쓰나리 팀이 이겼죠 와 죽을 뻔한 이익이 몇 번지 났었다 야 그렇지 아 마스터컷 자 14층이구요 이제 스탠다드로 가겠습니다 아 물론 지금 뭐 랭크 만약에 되시는 분이 계시면 랭크 전하구요 아니면은 저기 그걸로 가겠습니다 자 방번호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출책 감사합니다 일단 스탠다드로 가겠습니다 호유나 재밌나요? 재밌어요 좀 익숙해지면 재밌어요 해보자님이 아 침추가 안되있구나 마스터컵이구나 이거 한판하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돌리겠습니다 아이고 잠을놨다 바텀 듀오 하실래요? 저는 위쪽으로 할게요 테이두님하고 해보자님께서 테이두님하고 해보자님께서 바텀 듀오 한번 가세요 중간? 잘하진 않아요 네 중간 못하진 않는데 잘하지도 않는 약간 그런 레벨 약간 그런 레벨? 네 정글 갈거 정글 갈거래요 네 하고 그 다음판에는 이제 다음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스탠다드 전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래도 꽤 잘했습니다 한때 한때 2000 2400 2400까지 갔었나? 아무튼 우와 어쩌다가 튕긴거에요? 고스에요 고스 죄송합니다 재미없으세요 튕겼어요 얼른 들어와요 이 임티는 왜 있지? 랭크 열려있어 아 랭크는 열려있어도 랭크가 맞지 않으면 못해요 아 괜찮아요 곧순간이랑 같이하시고 예 억가가 풀리길 바랍니다 오늘 예 제대로 풀리길 바랍니다 랭크전 한번 이기시고 제대로 풀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있죠 저 저번주인가? 저번주에 혼자서 이거했다가 열판했는데 열판 다진적 있어요 트롤도 있었고 막 움직이지 않는 애들도 있었고 막 움직이는데 막 적팀가가지고 애들 레벨 올려주는 애들도 있었고 다 신고했죠 진짜 와 열받더라구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짜증났겠다 아니에요 다음판에는 스탠다드 할거니까 그 다음판에는 검은콩님하고 다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오오 축하 축하 이번 시즌을 제가 늦게 시작해가지고 이번 시즌에 대해서는 그냥 마스터만 여는거에 대해서만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해보자님하고 아니야 어 이게 맞는거 같애 자 화이팅하시구요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아 저 림피아 림피아하고 저기 뭐지 누구지? 누구죠? 저기 그 멍왕에 생기는 이름이 뭐였지? 네 야도란 그치? 야도란 야도란하고 림피아 좀 잘해요 나중에 영상 싹 다 올려놓을게요 플레이 영상 이것저것 많으니까 싹 다 올려놓을게요 유튜브로 싹 다 올려놓을거야 보시면은 기절을 하실겁니다 아 내가 왜 이런분을 지금까지 몰라뵙지? 라는 죄송합니다 그런건 아니고 네 그냥 팀빨이죠 뭐 네 아 테리파이트 우... 그이솔랭의 우빨 망겜 맞아요 진짜 자 화이팅 오케이 나 레벨을 먼저 올려주시게 니가 나날 할줄 안다면은 나한테 레벨을 줘야지 이 자식아 다 먹지마 야 이 자식아 난 레벨 올려줘야 된다고 아 거꾸로 갈거구나 오케이 그냥 얘를 잡고 나도 거꾸로 가져 그래 너흰 걔를 잡아라 이민 가자 뭐야 난 레벨업 안됐어 아 젠장 됐어 됐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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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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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만 줘야지 무리할 필요가 없어 자 니가 먹어라 어차피 니 레벨 5 되야 레벨업하니까 일단은 저 새를 잡는거 을 모표로 해야겠어 이리로와 해가 이쪽으로 올거야 그치 이때야 아우 아까워 됐어 아 안돼 위험해 위험해 아니야 이게 바로 고스란다 아니야 이게 바로 팀체 전략이다 인마 팀체 전략이다 인마 됐어요 목표 일어났어 난 빠져도 돼 목표 일었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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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자식 자꾸 내꺼 먹네 난 레벨 6대야 된다고 좋아 됐어 이제 밑으로 내려왔겠지 그 틈을 타서 그렇지 나는 골을 넣는거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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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야야 위험해 위험해 아아 졌다 아 젠장 너무 욕심부렸다 올라오세요 드레팔리 지금이야 오케이 그렇지 다 잡았어 오 굿 역시 역시 그렇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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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아직까지 분위기는 좋아요 피차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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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좋을텐데 됐어 아래쪽 내려가자 안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잡겠는데 그렇지 얍 얍 넌 죽었어 이 자식아 어디갔어 아 뭐야 뭐 깜짝이야 놀래라 놀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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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놀래라 아우 놀래라 아우 놀래라 레벨업 합니다 목적을 적당한 목적에 이뤘을 땐 빠져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일단은 이쪽으로 올거란 말이지 아 위쪽이나 아내쪽이든 올거란 말이지 나는 레벨업도 충분히 해주고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트램펄린 혼자 상대하는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기 또 올텐데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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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벌써 11이에요? 야아 이거 뭐 무쌍 찍는데 아주 좋아요 위에 먹어도 되겠다 먹고 빠져 빠지는건 스피드 스피드는거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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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적당한 적당한 손을 두고 딱 빠지는 겁니다 오오오 지금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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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뭐 하나정도 줘도 돼 우리도 레벨업정도 해야지 오오오 잠깐잠깐잠깐 위험해 위험해 야 고스트여깃어요 고스트여깃어요 야 고스트여깃어요 여기 플스페이있어요 플스페이있어요 플스페이잉 그렇지 야아 멋있다 야아 이거 무쌍 찍는대요 우와 죽겠다 아아아아 컬현 오케이 그렇지 됐어 이정도면 충분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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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래쪽을 잘 맡아주면 되니까 나는 위쪽을 상대를 레벨을 올리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아래쪽은 적응이면 충분해 아직 몰라 근데 이게 썸만게임 비슷한거여가지고 위험해요 어… 트램펄린 돌아주러 가야겠다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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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러 가야돼 도와주러 가야돼 도와주러 가야돼 도와주러 가야돼 도와주러 가야돼 도와주러 가야돼 제발 이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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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회회회회회 RDW 오고리wat 사, 제가 욕심부리지마시고 x4 욕심부리지마시고 x3 욕심부리지마시고 욕심부리지마시고 욕심은 패배의 원인이 되기 때요 욕심부리지마시고 랩업하세요 랩업 야 욕심부려도 되겠는데? 저 정도 물쌍이면 욕심부려도 돼 어 충분해 나는 그래도 안전빵으로 가겠습니다 얘네 그냥 빨리 포기하겠는데? 레벨링이 다 딸리는가 본데? 자 일단 레벨 13까지는 맞춰주고요 저게 레벨 렉야 됐어 이것만 잘 지키면 돼 왜이렇게 렉이 걸리냐? 지금이야 으야 아 아 아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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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이거 다 이긴게임이 졌네 아 넣으러 가야돼 넣으러 가야돼 맞고 그렇지 넣으러 가야돼 넣으러 가야돼 제발 넣어줘 넣어줘 한골만 넣으면 돼 한골만 아 아이 큰일났다 어디가 너는 안돼 인마 잡았고 잡았고 그렇지 아 후퇴 후퇴해야 되나?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우리가 이기나? 이상한데? 아직 몰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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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야 어디있어 저것만 잡으면 돼 저것만 잡으면 돼 저것만 잡으면 돼 그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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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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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직 안 끄.. 아직 아니야 아래쪽 지켜야돼 룰 와 이거 애매한데? 아 힌돌이닝 구하 안녕하세요 아 마지막에 아아 저기 뺏겨 가지고 뺏긴건 아니고 지킨다고 지켰는데 아 이기.. 아 이긴다고 떠서? 아하 그렇구나 봐봐요 그 메시지를 못봤어 그 메시지를 못봤어 자 이제 스탠다드 가겠습니다 5인 스탠다드 갈테니까 들어오실분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5인 이상 될 경우에는 저기 그걸로 돌아가겠습니다 저기 신선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봐봐요 곧씨나리랑 하니까 이기죠 그 게임을 안해요 뭐 뭐 뭐 뭐 뭐 어떤거 어떤거 어 검은콩님 계신다 박하 곧씰 박하야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곧씨나린 나한테 관심조차 주지 않잖아 선이라뇨 우욱 자 한분 더 들어오실분 안계십니까 우욱이라뇨 좋아하셔야지 곧씨나리가 관심 옛딱 관심을 드렸는데 지금 자 이건 친선경기니까 이기든 지든 크게 관계없구요 어 대신 좀 약간 매너있기만 플레이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확인할거에요 아니요 아니요 밸런스가 안맞아요 검은콩님이 이거 하신지 얼마 안되셔가지고 아직 하신지는 꽤 됐는데 아직 타이밍이라든가 이런게 있지 않으셔가지고 난 4인가봐요 뭐 지금 들어오신분 안계시죠 오케이 공포게임 해야죠 해야죠 뭐랄까요 순돌림 공포게임 뭐가 좋나요 자 한번 이겨보죠 이제 기분좋게 이겨보죠 한번 출시때 그니까 이번에 저 디펜스로 가겠습니다 야도랑 갈게요 디펜스 야도랑 가겠습니다 아 진짜요 좀 시간 걸릴텐데 제가 엄청난 소포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야도란이다라는거를 제가 오늘 증명을 해드리려 그니까 같이해요 하나타님 하시고 만약에 접속 이제 제가 방송 안할때도 접속할때 있거든요 그때 하시고 싶으면은 고수나리 저기 해주시면 됩니다 랭전 돌렸었어요 이기고 이기고 왔어요 두판더 부럽죠 블랙킬러님 14층입니다 14초 14.2층인가 그럴거에요 아 랭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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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잘못이거구나 랜덤이요 얘네들 그거 아니에요 컴 아니에요 컴 아 젠장 아 젠장 보시네 자 마음껏 타세요 네 보시네 자 거문콩님 물상 보여주세요 네 물상 보여주세요 네 컴이니까 물상 보여주셔도 됩니다 뭐야 뭐가 누가 중앙이야 아 내가 아래가야돼? 나 위로했는데? 아 뭐 어때 나 분명히 위로 체크했는데? 자 어차피 얘네 이거 안 건드리기 때문에 안 건드리기 때문에 아이고 저 좀 잘못됐다 안녕? 망장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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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됐어 잘가라 그렇지 잘가라 너무 넣기만 하지마세요 보시라고 해도 그래도 때릴줄 안다고 애가 때릴줄 알아 보시라고 해도 너무 방심하진 마세요 바로 앞에서 치료해주는 샌식을 그 다음에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보시니까 이렇게 가서 잡아줘도 되는데 아 젠장 아깝네 아 아 뭐야 위에는 밀렸어 위에가 보시지 3명 있나 보다 안녕?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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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라니야 어 이건 도와줘야 될 필요인데 어디갔어 일루와 야 잡아요 잡아요 흐흐흐흐흐흐흐 아 젠장 이거를 사람 사람한테 보여줘야되는데 사람한테 보여줘야되는데 사람한테 보여줘야되는데 안녕? 오 뭐야 진화했잖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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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어, 봇 진정해 x2 봇 진정해, 왜이래 봇답지 않잖아? 일로와 일로와 물장 찍어주세요 일로와 어이구 잡아요 그렇지! 해보자님 야오 원래, 원래 타격 캐릭터 아니에요? 잡아요, 네, 잡아요 아, 젠장 몇개야? 20개, 내가 먹을게요 물장 찍는다 자, 드세요, 네 아, 이거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 안녕 아까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얘 안 잡히려고 아, 악읽 쓰는거봐봐 나 없지 자 어, 범 콩이 위험하다 돌아가져 쇼 4명이 오던데요 아 진짜요? 컴이 이래도 그냥 뭐랄까 그래도 뭔가 지능은 있어 최소한의 지능은 가지고 있어 위로 가세요 제가 아래쪽 혼자 맡아도 될 것 같은데 뭐야 위쪽 밀려나? 안 밀리죠? 왜 안 밀리죠? 어라? 밀려요? 그러면 내가 잡아줘야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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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비야오 와 잡아요 잡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잡아주시고 나는 우와 됐고 오고오고고 잡아주고 우와 못잡았네? 이렇게 해서 잡아두고 자 물장 찍어주시고 야 이거 빠져야돼x2 야 컴 왜이렇게 잘해 야 뭐야 컴 왜이렇게 잘해 뭐야 컴 아닌거 아냐? 왜이렇게 잘해 왜이렇게 잘해 잡아요 오오 오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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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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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잡혔었구나 오케이 됐고 제가 불쌍 찍죠 뭐 야도랑 가지고 충분히 잡을게 있을거 같은데 잡아요 네 됐쇼 흐흐흐 아 진짜 가시죠 잡아요 네 안심하고 잡으셔도 됩니다 도시기때문에 형대를 안녕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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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편하게 잡을게요 네 잡았고 그렇지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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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어이구 어이구 야 이거는 뭐 뭐 어쩌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뭐 보시는 그냥 그 원래 그냥 승리를 깔아두고 가는거기때문에 오우 근데 뭐야 봄 뭐야 뭐야 얘 봄 뭐야 왜이렇게 잘해 다 죽었어 야 멋있다 야 여우 사근데 조진을 못하잖아 야 쏘어好好 sudah 해피너스가 혼자 잡을 어 잡을끼 있네 역싫 해피너스의 그 손바닥은 이 공격형 cath conoc 서포트 아니야 얘 딱봐도 공격형이야 어택형이아 어택형 자, 물쌍 찍어주세요 그렇지 우리 검은콩린 잘하는거 물쌍 나왔다 레벨 14 찍고 야, 물쌍 찍습니다 자, 가운데 오시고요 빨리빨리 잡아서 끝내죠 레벨 14 찍고 만들었고요 가시죠 뭐야 세븐이 벌쾌 돌아가셨죠? 야, 이거 긴장해야 돼 이거 긴장해야 돼 이거 긴장해야 돼 이거 긴장해야 돼 이거 보타테 지는 시추에이션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해야 돼 오, 뭐야 왜 위로가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 오, 오? 오, 뭐지? 잡아요, 쟤네 잡아요 잡자 가운데 잡자 야, 순간 야, 순간 야, 장난 아니네 야, 순간 야, 어떻게 되는 줄 알았네 저 따라올게 한 분 어 제가 먼저 먹을게요 자, 들게요 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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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게요 들게요 들게요, 어어 어디서, 어, 뭐야, 뭐야, 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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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오우 아팠셔 그치 지면 말이 안되지 물짱 찍으러 가죠 일로와 자 물짱 찍죠 잡을게요 잡을게요 와라 잡아요 잡아요 일로와 오 피자 있었어 이틀에 피자 있었어 됐고 야 잡아요 오 안잡혔어 하지만 죽죠 이거는 우리끼의 경쟁이야 도대체 야 보신 원래 이런 재미죠 랭전에서도 세판 연속 지면은 보컬 한번 아까 6형킬 그러니까 근데 5형킬에서 올라가지 않네 6형킬이 나오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야 멋있죠 잠깐 배틀 데이터 좀 보자 야 다 무쌍 찍으셨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나도 그거 할걸 6형킬 쇼치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뭐야 왜 다 나갔어 다 안하시는거에요? 아 담에 해요 아 알겠습니다 별말씀을요 저 방송 안할때도 가끔가다 하는 경우 있으니까 보이면은 바로 초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안계시면은 뭐 검은콩님하고 둘이 처하지 뭐 감사합니다 많이 안계시네 뭐야 다들 어디가신거야 이번에는 이번에는 사람이다 이번에는 사람이에요 검은콩님 화이팅 검은콩님이 중앙이시네 자 화이팅 사람입니다 랩랩님 구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이 반신 오신걸 질 털링합니다 자 가죠 아 시간없이 가야돼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검은콩님은 때리시면 안됐어 그냥 바로 가셨어야돼 시간이 시간이 너무 지체됐어 이리안 야 사람이라고 야 나 레벨업 안되져라 사람이라고 임마 근데 못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어디서 야 이거는 적 얘도 적인데 뭐야 2EV잖아 위험하다 잡자 잡자 날 레벨업 해야돼 그렇지 아 레벨업 못했기 큰일났다 이게 바로 와 어떻게 이겨 와 와 저저런 머려 아 젠자 미치겠네 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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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잡았다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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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잡았다 잡았다 야 너 땜에 견제밖에 못하잖아 아 레벨업을 먼저 해줬어야지 아 좋아 밑으로 가라 야 야 나 레벨업 좀 시켜줘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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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아 젠장 제가 먹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2대1 뭐 어디서 견제만 잡았다 오케이 하하 이게 바로 굴스라리지 안녕 안녕 이렇게 저 빠져주고 안녕 안녕 이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세요 검은콩니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야 돼 아래쪽 내려가셔야 돼 아래쪽 내려가셔야 돼 쩔어 아 못잡았다 일단은 우린 견제만 하고 원래 위쪽으로 올라가는게 맞는데 아래쪽이 약간 좀 다급해보였기 때문에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돼 안돼 위험해 위험해 아 젠장 니가 죽으면 안된단 말이야 아아 와 이거 졌다 위에건 졌다 어쩔 수 없다 아래거 드세요 아니 쟤 뭐하는거야 아 쟤네들이 그러는구나 위험하다 아래쪽이라도 먹긴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나 먹었으면 좋겠는데 먹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우리가 막을게요 검은콩니 할 수 있어요 아 아 어니보기가 트롤했어 아 됐어 뭐 뭐 뭐 이게 바토 필살기다 임마 아 이씨 너무 가지 말아주고 이런 괜찮아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 아래쪽 줘요 그냥 줘버려 일단 진화할게요 진화 어 레벨업 할게요 레벨업 아 진화 탓 있구나 레벨업 파게요 약간 위험하지만 아직까지 끝난거 아닙니다 아마 분명히 숨어있을거란 말이지 어 어 게임프리더님 고아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오랜만에 포유나 됐고 잡았어 위로가자 위로가자 야 지금 눈치 그 살필때가 아니야 위로가야되 우리 가자 아니야 한복이랑 있을 수 없어 야 야 미어아아 안녕 이게 바로 어 2부위에 궁극진화치대 임마 임마 됐죠 이정도면 돼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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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됐어 빨로우 끝났죠 잡았죠 이제부터 분위기는 우리쪽으로 기웁니다 시간 빠르네 그러니까요 아래쪽으로 가야돼 아래쪽으로 가야돼 아래쪽으로 가야돼 아래쪽으로 가야돼 우리 아래쪽으로 가야돼 두명 아래쪽에 여기있나 없으면 내가 잡지롱 두명 Team 闖搜게 구미 낳지 20대를 만끽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어떻게 지냈어요 게임프리더님 우리 지니님 근본 아이디로 가죠 아 큰일났네 아 위험하다 됐다 잡았다 어 가운데로 와야되요 가운데로 와야되요 즉 가운데로 와야되요 넌 나한테 약해 임마 됐어 잡았어 오케이 근데 다음이 문제다 오케이 잡아요 잡아요 아 뭐야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안돼 질크 공격하시면 안돼 검콩님 안돼 공격하지만 공격하면 안돼 공격하면 안돼 우리 지금 이기고있어 공격하지마 공격하지마 빠져요 빠져 빠져 공격하면 안돼 우리 지켜야되 지금 아니 그렇다고 빠질 필요는 없어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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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잡았어 잡았어 야 잡아 잡아 됐어 지키면 돼 우린 지키면 돼 지키면 돼 지키면 이긴다 지키면 이긴다 지키면 이긴다 지키면 이겠다 지키면 이긴다 아 졌다 아니야 아니야 아직 진거 아니야 지켜요 지켜요 무조건 골 지켜 골 지켜 골 지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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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겼습니다 야 검콩리 잘하시는데 타이밍만 좀만 익히면은 완전 아 그래요 써야되는데 어쩐지 뭔가 좀 되게 힘들었다 했어 자 타이밍이 있어요 중앙이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자 지금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 하나왕님 들어오실 수 있고 클래식 잠바모님 들어올 수 있고 안 들어오시면 뭐 우리끼리 시작하지 뭐 야 멋있죠 야 잘했어 올해도 좋아 이겨보죠 우리 게임프리덕님 계세요 요새는 뭐하고 지내세요 근데 궁금하네 뭐야 다 나갔었잖아 이번에는 컴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 야도난 해보겠습니다 야도난 해보겠습니다 자 화이팅 컴이 아닙니다 어 어 이 사람은 본적 있는데 아따카이토 아따카이토 아따카이토다 음 이분 프제카 프제카 하시는 분이다 아니 하나방님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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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렇지 두개씩 나눠서 먹어요 그렇지 아니 나도 하나 주지 이런 자 이제 아래쪽 됐어 빠져줄구 우리 무리할 필요없어 우리 무리할 필요없어 일단 내가 레벨 4가 되야되니까 이런 어 컴인가? 아니구나 컴인가? 뭐지? 됐어 잡았구 빠져요 빠져요 여기여기 여기여기 제가 먹을게요 안녕 됐죠 카드타기 얘들 잡는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방님 지금이야 아비야오 됐어요 어쭈 안녕 잡아요 잡아요 얘네 잡아야지 괜찮아 괜찮아 방어 했죠 됐어 오케이 됐어 이제 에너지 좀 채우고 어딨어 니어어 됐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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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우 근데 아래쪽이 위긴데 아래쪽으로 가세요 저 혼자 지킬게요 아래쪽 지킬게요 아래쪽 아 아래쪽 갈게요 아래쪽 아이고 그렇지 하나 막내 잘한다 그렇지 잡았다 자 위에 위로 와요 위로 하나 막내 위로 와요 타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진짜 때릴 수가 없잖아 응 오케이 좋아 지키기만 할게요 일단 때리는 애가 없으니까 아래쪽 잘 지켜줄게요 어 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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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가지마요 너무 쫓지마 뭐야 잡혔어요? 안돼 안돼 하나만 잡히면 안되는데 빠지자 빠지자 그냥 에너지 차라 그냥 차라리 못 먹을 바에야 에너지 차라 때리고 있지 때리고 있겠지 됐어 잡아아 삐어 그렇지 잡아 됐어 잡아요 그렇지 됐어 오케이 굿 굿굿굿 밀고 나가버려 그냥 치고 나가 아 치고 나가 아 아 젠장 다 빠졌어 그렇다면은 얏 얏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다 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아 아 아깝다 살 수 있었는데 위 위에 치켜야되요 하나만님 위 위에 위험해 지금 예 아래 갈게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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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뇨 이제 잡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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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아요 밑에꺼 잡아 밑에꺼 잡아버려 이제 잡아도 돼요 저 위키니깐 괜찮아요 잡아요 저 위키니깐 돼요 괜찮아 잡아아 오잠깐잠깐잠깐 오잠깐잠깐 오잠깐잠깐 오잠깐 죽을꺼했네 야 야 어디져 잡았고 잡아요 그다음에 때려요 그렇지 그다음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잡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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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샤님 고아안녕하세요 오신김의 칠석체크 한번 부탁드리구요 야도라니 오늘 가야돼 일로와 그치 어디야 됐어 야 어디고 됐어 잡았다 됐어 오케이 됐어 끝 이게 바로 양악이라는거다 이게 바로 양악이라는거다 알겠냐 야그들아 근데 우린 지켜야돼요 가운데에 있는데 때리면 안돼 우린 지켜야되는 입장이니까 최대한 위아래 지켜주고 레벨업 꾸준히 시켜주구요 밑에 위험한 안돼 어 뭐야 못잡았어 아 아쉽다 레벨업만 됐었어도 13레벨업만 됐었어도 뭐야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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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하나 줘버려 하나 줘버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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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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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흥 아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아 잡지마 잡지마 안 잡아도 돼 가운데와요 가운데 우리 충분히 레벨 충분해 와요 가운데 우린 지키기만 하면 돼 때리지마 아 맞아요 됐어 한마디 잡았고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 안녕 잡아요 그렇지 그렇지 한마디 잡... 못잡았다 그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뭐야 그니까 뭐야 왜 다 돌아가신 거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어디가 어디갔어 검은콩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도망가면 안 돼 아 망했다 비싸이 쓰는 타이밍이 틀렸어 제가 잡았을 때 써야 되는데 이거 졌다 아 아직 모른다 아 아직 모른다 지금이야 아 아 아 안돼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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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이랑 친구 먹겠습니다 1 아 과학하셨구나 아 위험해 아 넣었다 졌다 다 이긴거 졌다 와아 다 이긴거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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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근데 스탠다드라서 네 제 게임이라 관계없어요 우리가 진 원인 타이밍 타이밍이 부족했어 우리가 잡았을 때 바로 이게 쏴야되는 그 타이밍이 약간 좀 부족했어 그게 페인 슈라크가 네 슈라크가 네 좀 늦게 죽었으면은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길 수 있었어 슈라크가 좀 빨리 죽었어 괜찮아요 저도 돼요 평일편이 같이 하시죠 네 들어와요 어차피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질겜식으로 하는거라서 괜찮습니다 이게 다 이긴거라 해도 뭐야 아 들어오셨구나 자 시작합니다 이거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스탠다드는 저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기면 기분 좋잖아 따나나 컴전만 아니면 돼 어 잡혔다 오케이 렛츠고 안녕하세요 고스네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하는 고스네리의 크리밍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싶으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떤 캐릭터 어떤 캐릭터 고르는지 보고 제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고스네리의 크리밍 초콜멘 어쩔 수 없다. 가자. 있는게 없는데요. 아 진짜요? 있는게 없다고요? 아니 이사인꽃이 없어요? 아 멘티씨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넬망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니까 저도요 저도요 아 저는 1400대에서 1200대로 휘지카강 하다가 1400대 겨우 지금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내가지고 같이해요. 네 솔랭은 힘들어요. 언젠가 우리도 대회 한번 나가야지 사원사님 다 드시고 가가지고 골 넣으세요 저기도 골 넣겠다. 저기도 골 넣겠다. 우와 저거 못 넣었어. 가자. 우리가 좀 손해인데? 우와 죽겠다. 죽을뻔했다. 친애양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아 고박수보라니 어 뭐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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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험해 아 잠깐 아 하아아아 이리어어어 안 돼 나 아직 레벨 불 못했단 말이야 얘를 잡아도 레벨업 안 될 것 같은데 백번째 축하 축하 하나만 잡자 하나만 잡자 쫄따고 한 번만 잡자 야 못 잡는거야? 야~~ 어렵다 아 처음에 손해를 넘어봤어 사업자님 가운데 가서 드시는게 낫지않아? 못 떠나겠네요 아 그래요? 됐어 이걸로 가자 견제는 그만두고 어딨어? 아 젠장 도망갔어 도망갔으면은 때려! 아 젠장 뺏으려고 했더니만 가운데 먹어라 그리고 날 때리려고 하겠지 일로와 내가 먹었고 진화했어 끝났어 이 자식아 빡 레벨 6 레벨 6 레벨 6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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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할 필요 없어 오! 뭐물무으 오지마 오지마 장난 아닌데 제발 한마디만 참자 아 대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아 위에는 당했다 아래쪽까지 도와줘야겠다 링 어렵죠 하나망님 치료부터 야망없고 이런 가야겠다 난 지켜야겠다 아 봐봐 링 어렵다니까 저거 쉽지 않아 저 캐릭터는 안하시는걸 추천드리는데 링 혼자서 안돼 빠져 저기 빠진 다음에 그거 해야되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지금 이거 주고 이따 뼈를 취하면 돼 아직 귀에 있어요 우리 귀에 있어 괜찮아 안녕 우리 기회 있어 괜찮아 랩업해요 랩업 너무 무리하지마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랩업해요 어 뭐야 왜 왔어 오지마 임마 그치 랩업 잡아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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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도 이 자식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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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ход external 적성 어이 야 42 이건 지겠는데? 이건 졌는데? 못 이기겠는데? 잠깐만 아 아니야 아직 마지막 아 근데 우리가 레벨링이 너무 딸린다 보니까 레벨링이 너무 딸려 레벨 많이 올려야돼 우리 지금 많이 부족해 무리하지마요 무리하지마 아 링 링 안했으면 좋았었는데 오지마 뭐야 저거 골기 넣었다고? 잡았다 채치창 살려 아무도 웃겨요 살려줘요 자 밑에꺼라도 먹자 일단은 그리고 운명이 이렇게 할테니까 빠져주고 아 이거 못 이기겠는데 우리 한골도 못 넣었어 네 아 그런가? 아 아 아 아 오케이 좋아요 역시 매니저 나와요 숨 쉬어 채팅창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큰일났네 이건 못 이겼다 아 아 나 저거 싫어 아 망했다 아 이건 항복 항복 이건 빠른 항복이 답이다 항복해요 항복해 아 초반에 너무 말렸어 초반에 너무 말렸어 아 아 링은 링은 어려워요 그거 힘들어 진짜 엄청난 셔프트가 필요한데 그거 안되면은 진짜 안 하시는게 좋아요 저도 한번 했다가 이거 엄청 먹고 안하잖아요 아 그거는 못하겠소 야 혼자 하시니까 일단 살아남을수가 없기때문에 네에에에에 제가 곱습니다 다른 캐릭 추천드립니다 이게 바로 팬텀 의상 세트입니다 돈이 많은 고스나니는 현질 음 맞아 큐어링은 이상했고 우라우스 등과 같이 말 버티면서 빌탱이라 맞아서 괜찮아요 별로다 귀엽지만 어린색 이게 세트에요 세트 그래요 림피아 다시 보여드릴게요 끊기지 않는 모습으로 이쁘죠 디펜스 갑니다 아 진짜요 저 림피아 적어보려고 아 진짜요 현질하게 잘했다 현질하게 잘했네 어 사업자님 그거 가시 카정 가지려고 하시는구나 안 돼요 링 쓰지 마요 링 쓰지 안돼요 링 진짜 힘들단 말이야 저기 검은콩님은 저랑 일단은 위로 올라오시고 하나망님하고 아 애매한데 카정 가시면은 두트리오가 중앙 갈텐데 애매하네 상대도 야도란이 있어가지고 애매하네 분명 위로올텐데 그쵸 캐주얼 빼면은 시체죠 일단 카정 가실거기 때문에 뭐야 아 저 중앙가요 검콩님 중앙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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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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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콩님 중앙 중앙 중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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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중앙 중앙가요 지금 레벨업 레벨업해 레벨업 네 레벨업해요 지금 우리 늦었죠 지금 여기 방어는 제가 할테니까 여기 방어는 제가 할테니까 빡게 네 중앙가서 레벨업 해주세요 네 제가 최대한 안전빵 할테니까 야 일단은 안전빵 안전빵 세팀 방은 잘 살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안전빵 안전빵 일단은 안전빵 안전빵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 돼요 다 잡고 위로 올라오세요 다 잡고 위로 올라오세요 됐죠 위로 올라오세요 지금이 기회야 약간 늦긴 했지만 됐죠 됐죠 내가 먹었고 됐죠 됐죠 네 내 자리잇니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중앙 갈게요 여긴 제가 지킵니다 내가 잡았지 내가 잡았지 롱 내가 잡았지 롱 그리고 안올거지 롱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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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할 때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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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잡았어 이런 난 빠져야돼 하고 위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지냈어요 내자리님 보고싶었잖아요 보고싶었잖아요 올라와요 올라와요 올라와야돼 가운데 가운데 먹자 가운데 잡자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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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검은콩림 좋아 검은콩림 좋아 검은콩림 좋아 잡아요 그렇지 그렇지 검은콩림 잘한다 좋아 굿 잡아요 잡아 잡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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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충분해 잡고 때려 이게 바로 어 오 빠져 빠져 빠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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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고 그렇지 자 거기 가지마요 몸빵 몸빵만 해주고 됐어 잡았죠 끝 셰카 이렇게 할때도 응원 안했는데 자 일로와요 갈 필요없어 예 잡고 위험하다 위험하다 어 뭐야 뭐야 왜 왜 왜 왜 왜 잠깐 위에 아무도 없어 왜 위에 아무도 없어 왜 와 왜 위에 아무도 없어요 위로와야되는데 지금 아래가 뚫렸기때 카메라로 위로와야돼 가요 빨리 피카츄 저 두드려오는 우리팀인데 아마 통신이 안될테니까 어디서 필따기를 써 아 젠장 뺏겼다 아 애매한데 두트리오가 못하는데 자 그 위에거 줘요 위에거 줘 죽을필요없어 왜요 내가 하는 곳은 뭔데요 나 아래로 가야되는데 이제 타이밍 늦었다 나도 못한다 겁나 못하는 아 이제 아니죠 겁나 못하진 않죠 아 잡혔다 그리고 얘네들 잡으면 우리가 이익이야 얘네들 잡으면 우리가 이익이야 어디서 뺏길려고 얘네들 잡으면 우리가 이익이야 우리 여기 밀자 밀어버려 잡아 그리고 잡아 아 뭐야 잡아 때려 지금이야 그렇지 아 젠장 애들 못잡았다 아 피카츄 빠져요 빠져요 네 그렇지 않아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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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필이 없어 아 투트리오 안돼 가지마 가지마 지금이 타이밍이 아닌데 타이밍이었나 왜케 잘해 아 그래요 이거 잡았다 됐다 잡았다 깨끗 좋아 아 깨끗 잡았다 괜찮아 위로 가자 검콩님 자 검콩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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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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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우리 지금 막충막하야 안 때리잖아 아 검콩님 계셔야 되는데 으하하하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피카츄 굿! 이거 잡죠 이거 잡아야 되는데 아 큰일났네 이야! 젠장 잘못잡았다 아 얘가 아닌데 그렇지 아 못잡는다 피쌰기는 쓰면 안되는데 잡아! 얘라도 잡자 그렇지! 아 젠장 피카츄 죽었다 빠지자 빠져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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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어떻게 알았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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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요 검은콩님 빠져야돼 빠질때야 아 젠장 레벨 10이 돼야되는데 큰일났네 원래 10점까지 돼야되는게 맞는데 가운데와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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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돼 검은콩님 거기 있으면 안돼 가운데와 빨리와 검은콩님 개시안된단 말이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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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아 젠장 못잡나 잡아 아 뭐야 잡았는데 아 타이밍 아 졌다 졌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검은콩님 저기 계시다가 그 가운데에 30초 30초 가 뜨잖아요 그러면 가운데로 오셔야 돼요 잡고 있어도 아 저 냉전에서 계속 이겼어요 네 냉전에서 이기면 이긴거 아닙니까 네 그니깐 제 말이 그말이에요 두트 두트가 중앙 안가가지고 깜짝 놀랬어 거기서 꼬였어 나 두트가 중앙 갈 줄 알았거든 그래서 급하게 검은콩님 주강가요 주강가요 이랬잖아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급하게 아주 급하게 검은콩님 주강이야 주강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우리가 두트리오가 두트리오가 좀 많이 쉴 수 있어 뭐 두트날이예요 저 두트리오 못한단 말이예요 8킬했어요 축하축하 커몬콩이에 잘했어요 자 하는거 보고 아 이번에 그거다 보정같애 야 이번에 보정같은데 아 그랬나요? 아 그니까 중앙가세요 예 아 보전이 아닌가? 보전이 아니면은 자 하나망님은 저랑같은 위로 가시고 저기 잘하시는거 하시면 안될까요 두트리오도 어려운데 네 아아 자 됐나? 하나망님은 저랑 위로 그쵸 보전같긴 한데 보전이 보전 보전이네 자 적당히 하세요 네 적당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야도라 냈네 보전 보전 이게 좀 이게 좀 안풀리면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요 네 뭐야 아 커미 야 커미 아따 우리팀에 커미 하나 있었지 아 아 내가 타격으로 가야겠네 보전 보전 보전이런다고? 보전이 보전이 온다고? 보전이 때린다고? 아뇨 됐고 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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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다 위기다 젠장 아와아 끝 아 젠장 이런 이런 수치풀 두트리오 진화전이 뭐지? 두두인가? 이름이 두두인가? 아 두두 맞죠? 네 끝 두두나리가 뭐예요 자 다 놓고 골슨 기대하면 안돼 내가 레벨업 하는 수 밖에 없어 안녕? 지금 망가수 써도 되긴 하는데 야 위험한데? 얘들 야 뭐야 공 맞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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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너는 보시기 때문에 한개야 볼테 한개를 보여주지 잡아 니가 잡아 그렇지 할 수 없는데 아 하하하하 그러니까 펜하트 많이 그려줘요 아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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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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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mapped to the trap 도전이기 때문에 잡죠? 좋아좋아좋아 물쌍 찍는다 두두 아니 두드리오가 왜 물쌍을 안찍지? 잡아요 뭐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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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력 봐바 야어 지렸다 드디어 유나이트끼끼리 채워졌습니다 그렇기만 하면은 사올스타님만 밑에 내려가도 충분해 여기는 지금 컴이기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내가 이제 있어야되겠어 야 이걸 퓨티래? 이걸 퓨티래? 이걸 퓨티래? 이걸 퓨티래? 이걸 퓨티라냐고 어디 써먹으려고 이 자식이 안녕 잘가라 뭐야 아직 한방 남았냐? 아 젠장 못잡네 이거를 이야 한번만 잡자 한번만 잡자 야 이거를 타라 야 야 야 너는 그래봤자 컴이야 너는 그래봤자 컴이라고 이 자식아 아 붙잡았다 빠져 자 야 야 이거 죽겠다 빠지자 야 잡냐? 잡지마라 잡지마라 안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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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컴이 날 잡았어 습치다 컴한테 죽다니 아 나도 격투 캐릭터를 하는건데 야 야 야 아휴 장장 안녕 안녕 이거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anything tactics 시도는 좋았어 시도는 좋았다 힣 입수 힣 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는 어어아 죽었 죽지않았다 오오 살았냐 살았냐 제발 살아줘 살아줘 그래 니가 내 용료 해줘 오 그래 잘했어 컴이 그나마 이야오 자연소 좋아요 나도 레벨 13 만들어서 일단은 유나이트부터 채워야겠다 유나이트부터 채우겠습니다 채팅창 이제 다들 게임에 열중하시냐고 텔레킹의 실 살려야해요 살려주세요 인공호흡 부탁드리겠습니다 숨쉬어 보전이어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겁니다 만약에 사람전이었으면 더 이러고 안있습니다 바로 저쪽으로 왔죠 야아 거기는 적진이라구요 드디어 무쌍을 찍으시는구만 자 가지러 자 가지러 잔재베이 우리 다 잡았어 이거 끝났어 중간에 귀여운 오擊 나이스 아유 으 아우야 facilities 오우 어머구와!!! 이야徵anto 고 dumb 침공 잘 academ 이야 잘했어요 안잡아도 되요 퐁 topics 지켜요 얘네 분명 먹으러올거 콩콩이 죽겠는데? 우리 지켜야돼 어차피 얘네 가운데 안먹어요 우리는 꼴만 지키면 돼 45초요? 도대체 레벨이 얼마나 높은거야 우와 넣었어 대기시간 45초요 달려요 달려요 컴한테 칠 수 물론 이긴 했지만 질 수는 없어 5 3 2 1 약총력 살려줘 뭐 졌어요 이겼어요 혐시킬 시의없이 와 멋있다 이건 이기죠 컴좌은 이겨야돼요 볼까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혼자 다 하셨는데? 네 다운로드 다 됐어요 하나탄님 하실 수 있나요? 듀토리얼 다 하셨으면 하실 수 있는데 딜이 14만 하실 수 있나요? 하나탄님 할 수 있어요 들어오세요 네 좀 기다릴게요 잠깐 하나씩 다녀올게요 아 로비 아이디치고 들어오시면 되고 아니면 아이디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초대를 해드릴게요 네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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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지? 어딨다 스킨 몇개 있어요? 좀 있어요 그래도 아이디 알려주세요 한화탄님 아이디 알려주세요 어 영문이구나? F 아 뭐야 F M Y 이거 아이디 맞아요? L F 2 3 2 어 있네 됐어요 아 코드? 오케오케 초대해드릴게요 처음 하시는 분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이니까 지시에 잘 따라오시면 돼요 바들바들 처음이라 좀 힘드실 거예요 어? 파베가 부활했습니다 호와이 호와이토 화이토 화이토 베리 키라 프로르 화베님이 누구시죠? 원래 아이디가 뭐예요? 원래 아이디가 뭐예요? 궁금해요 원래 아이디가 궁금합니다 어? 하나타님 아 친구한테 부탁했다가 나락가 나락갔네 이게요 아 진짜요? 하나타님 화이팅! 보존이 하셨으면 좋겠다 재미를 느끼시려면 보존이 가장 좋은데 지금 아 아무거나 일단은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포켓몬 아무거나 고르세요 이쁜 스킨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이거야 이게 더 귀엽잖아 현질을 이거밖에 안했어요 이게 이뻐가지고 이생희씨가 이쁘다구요? 이생희씨가 이쁘다구요? 하긴 이것도 현질하긴 했지만 아 제 눈엔 다 이쁜데 형 감사합니다 수구날이라뇨 수구날이라뇨 어 이번에는 그거네 얼마 안질렀어요? 몇만원 질렀나? 네 근데 그때 제가 샴푸권 있어가지고 샴푸권으로 줄여가지고 아 당연하죠 참여 가능합니다 자 하나망님은 저 따라올게요 때려요 네 일단은 저 레벨업할 기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 아니다 같이 레벨업해야 되는구나 자 하나망님도 하나 드시고 하나 드게요 그렇지 그 다음에 가운데 일로와요 일로와요 그렇지 이거 먼저 먹어주고 그렇지 어차피 얘 먹을 거야 이거 이거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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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돼요 아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내가 내려갈게 내려갈게 위로 가요 위로 가요 잡았다 오케이 잘했어요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망님 그렇게 하는게 맞아요 됐어 얘네 못한다 우리 여기 해서 같이 레벨업해요 먼저 레벨업하시겠구만 아 왜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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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안 먹었어 뒤에 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이 포켓몬 드세요 이 포켓몬 이 포켓몬 그렇지 진화하셔야지 그렇지 잘하신다 스킬 고르시고 으어우 으어 미안해 나 죽겠다 죽겄다 뒤로 빠져요 뒤로 빠져요 그렇지 그렇지 아 하나망 님이구나 아 하나망 님이었구나 하하하하 죄송해요 나 하나 타는 의미인 줄 알았어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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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할 줄 아시는 분이었구만 잡았어요 오케이 잡아요 잡아요 잡으면 돼 돼 됐고 잡았고 어디서 이씨 먹으려고 어디서 먹으려고 넌 죽었어 임마 넌 죽었어 임마 죽었어 임마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1타 2피 잡아요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아 뿅 맞쩍 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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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우 위험해 죽었다 이건 죽은 거랑 담요 어어어 아, 젠장 아, 얘가 좀 타기야, 근데 처음봐요 아, 진짜요? 전 언제나 진심입니다 모든 게 진심이네요 그냥 그렇지, 지금이야 때려 때려 없게버려 없게버려 그렇지 아직 한 마리 더 남았다 그렇지 가자, 오케이, 오케이, 빠지고 잘하시는데? 응 됐어, 됐어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현올린 칭찬 르르르르르르르르 내려갑니다 좀 스피드있게 내려가자 아하 아하, 위험하다 짠 그리고 이렇게 저 잡아주면은 이렇게 잡아주면 돼 그렇지 하하 이게 바로 골씨라기라고 골씨라기라고 못 잡았다 아, 아깝다 어딨어 그냥 잡을, 잡아야지 그렇지 그렇지 gods 하나탄이 나오니까 잘하시네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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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아 내가 맞아야되는데 아 위험해 아깝다 저 돼지 진짜 짜증나죠? 진짜 짜증나 화이팅 밑으로 내려가야겠다 아 위로 가야되는데? 아 본명이 잘 느끼는건데 네 뭐야 이쪽으로 올라오는거야? 그렇다면은 잡아주는게 인정성전이지 넌 잡았어 어 뭐야 어 뭐야 안돼 위험해 위험해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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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잡았다 오케 끝 됐죠 정리 정리 끝 정리 끝 정리 끝 정리 끝 끝 됐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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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가지고 쉬고 종종 다니는거 이렇게 귀여워요 1시간 30분간 꼭 수뇌를 열심히 했는데 과 과학점수 잘 나오시겠어요 때리고 있다 자 지금이야 때려야돼 우리 때려야돼 잡았고 됐고 됐어 아 위험했다 됐어 위험했어 와 이기겠는데 방심은 금물입니다 우리 먹으러 가자 그렇지 그렇지 잡았고 그만 잡으면 어 위에 풀깨있었다 아 한번만 더 내꺄 잡았다 어 어 죽는줄 알았어 와 죽는줄 알았네 야 살았죠 이제 레벨업하면 됩니다 끝까지 쫓지마세요 빠지세요 빠져 빠져 빠져야돼 지금 빠져야될 때 레벨업 하세요 얘네를 잡으면서 레벨업하셔야 됩니다 하나타님은 그 근처에 사람 근처에 있어가지고 같이 레벨업해야돼 그 캐릭터같은 경우에는 그래야돼요 어차피 타격 타격 캐릭터가 아니기때문에 같이 같이 붙어만 있어요 붙어만 있어요 네 이제 중앙으로 오세요 중앙으로 오셔야 됩니다 저거 못잡죠 귀엽다 귀엽다 그쵸 귀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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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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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데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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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껴 잡아 꺅 잡아요 잡아 가운데 잡아 어 오오오오화호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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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가운데 때려 가운데 때려 가운데 때려 그렇지! 잘한다 우리 팀 잘한다 자 어 뭐야 하지만 난 될 수 있지 따지고 우리 지켜야 돼 이제 지켜야 돼 나는 죽겠지만 가운데 지켜줘요 아 젠장 지켜줘야 돼 지켜줘야 돼 누군가는 지켜야 되는데 너무 가지마요 네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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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요 돌아가 그 아래 버튼 누르면 빠져 그렇지 잘하고 있다 마폭신은 잘하고 있고 타월사님이시구나 자 위에가서 드세요 하나망님 드셔도 됩니다 아 하나망님이래 스냅 더할게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과학만 하지마세요 자 그렇지 어디서 먹을려고 짜식이 어디서 먹을려고 짜식이 어디서 먹을려고 짜식이 우와 끝났지요 끝났지요 끝 끝 끝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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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필살기 하하 봤죠 할거라서 미리 고바시보를 외쳐야 뭔소리에요 고바시 고바만 하시면 되지 왜 고바시보를 외쳐요 잘하셨습니다 처음치고 잘하시는데 하나타님 처음치고 잘하시는데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붙어가지고 같이 레벨업하는거에요 캐릭터랑 같이 붙어 계셔야 돼요 혼자서 다니시면 안돼요 자 다들 좋아요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자 재밌죠 이기면 재밌어요 야 이 정의의 멤버 진짜 제대로 연습해가지고 우리 대회 한 번 나갔으면 좋겠다 맞은거에 비해 딜이 높다 아 아 아 맞아 다음판에 우리 같이하자 내전 한 번 하죠 내전 이게 바로 이상의 꽃 이게 바로 이상의 꽃 하지만 림피아로 가겠습니다 공개는 저부터 부개는 살아있을 부개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아 참고로 그 랭크를 여쭤봐도 됩니까 화이트님 아 아 맞다 나 위로 가야되는데 이거 표시 안했네 아 네 랭크 와 보시다 보시네요 아 슈퍼쯤 아 재밌게 하시는거구나 재미로 하시는거구나 보시니깐 저기 그래도 실전처럼 열심히 한 번 해볼게요 전기에는 그 마스터는 같단 얘기네 하나망님 위로 올라와요 아니 이것은 막타 어차피 이게 봇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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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도 돼 잡았고 피카츄 잡자 피카츄 잡자 피카츄 어 뭐야 피카츄가 먹었어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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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피카 피카 아아아아 아아아아 뭐야 못잡았어 피카피카 피카츄 잡으러 가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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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을뻔했다 저 렛업하게 도와주세요 저 렛업하게 도와주세요 피카피카 어있어어어어어어어어 너무 욕심부렸다 아아 보신거를 보신거를 너무 간과했죠 아 너무너무너무 혼자 계시 아니 아니다 보쩐이니까 관계없겠지 봉게네 엑스퍼트 오오오 그래도 엑스퍼트 정도면 잘하시는 편이죠 나 하나방님 빠져가지고 그거 둘게요 피카츄 내가 잡을게 잡았고 안녕 스틸은 이렇게 하는거란다 됐고 일로와 엄청 못하는데 아니에요 질.. 질겜하시면 되죠 원래 게임은 즐기는 자의 즐기는 자의 승리 즐기는 자가 승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야 왜이렇게 많이 모였어 이것도 잡아줘야겠는데 아 못잡았다 아 못잡았다 맞아요 트롤 진짜 트롤 진짜 아니 아 적한테 레벨을 주는거는 진짜 진짜 그 트롤을 진짜 너무 미쳤어 진짜 아 위로에 있자 아 위에 있자 잡죠 엄지나잇님 어디다 오셨어요 워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우오오오오오 5 워우워우와우와우와우 진정해 진정해 오우이쓰 깜짝이야 죽을뻔했네 오자마자 컴한테 죽는 모습 보여드릴 뻔했네 가라이린 야 아 잠시 트롤 아 실치 잠시 트롤 실치 야 컴인데 이정도면은 잘하는데? 잘했어 나이스 트라이 오오 먹었어 오 진화까지 했어 자 가라 잡죠 까비라뇨 아 카마더씨 웰컴 투 마이 브로브게스터 오게인 땡큐 포 커밍 아 보전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네 보전이라서 자 이럴때는 퀴짝이를 써줄까 했는데 퀴짝이는 못쩍고 여의도 깔끔하게 먹어주면 됩니다 이제 어차피 다 이제 다 죽기때문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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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어주면 되고 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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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헤헤 진짜 너무 날깝다 아 이건 죽었다 아 젠장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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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장섰네 네 그럴 필요 없었는데 피카츄 잡자고 갔다가 자 나나나나나나 자 그러면은 야 멋있구요 오연속 가나요 오연속 가나요 오연속 가나요 오연속 못하나요 오연속 어디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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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도랑 어디갔소 일로와 내가 잡아줄께 어디갔소 일로와 야도랑 일로와 이하야 아돌란? 넌 죽었다 임마 자 어차피 아래는 뭐 뭐야 왜 다 돌아가신거야 어떻게 된거야 4분 어? 4분에 32초 대기 젠장 내려가야하는거야? 뛰어! 뛰어! 얘네 먹는다 오 먹을줄 아네? 먹을줄 알아 자 제가 막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일단 피카츠 잡고 오 야야야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장난아닌데 컴퓨터 맞아? 야 잘하는데 여어어 여어어 3방인데 아쉽다 위로 가겠습니다 랩 근데 캬워 SSL이 지금 레벨 몇이에요? 쉽다 쉽다면은 그정도 기다리는게 맞지 어 뚫렸네 얘네 뭐야 한방에 뭐하고 올 줄 안단말이야 제가 왔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오 필살기 근데 실전에서는 지금 필살했으면 안됩니다 실전에서는 지금 필살했으면 안되요 잡았고 오케이 이게 바로 팀플 이게 바로 팀플이죠 실전에서는 이때 필살이 쓰시면 안됩니다 3분 30초 이제 됐으면은 그때부터는 필살기를 아껴두셔야 됩니다 안돼 하라타님 위험해 일로와요 살려드릴게 잘 됐어 끝났네 이겼네 일로와요 잡아요 그냥 원래 원래는 지켜야되는데 커밍이기 때문에 잡아도 됩니다 네 커밍이기 때문에 잡아도 되는겁니다 이거 사람이면은 잡으면 안됩니다 달려 달려 달리는거야 나 21밖에 없잖아 네 뒤로 빠져야겠구만 넣으시고 기분좋은 심리 피살기도 안썼잖아 아주 기분좋은 심리입니다 다음에는 친천점 가겠습니다 보시기 때문에 굳이 안 지켜도 되겠지만 혹시 모를 거에 대비해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셨잖아 그렇다면은 가야지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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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필살기 쓰는거 보소 필살기 쓰는거 보소 필살기 쓰는거 보소 볼빨Pass 야 임마 너뉴랑 cómo에 불과하다고 임마 이길 수가 없다고 나한테 너 lowers 멜녹 correct 옆에 이미 인쇄 Yoda 친선인데 어떻게 팀을 먹는게 날라나 친선으로 가겠습니다 커스텀으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어 4대2 어떻어요 4대2 뭔소리에요 한분 더 들어오신단 말이야 사갈사님하고 저하고만 팀하고 나머지 4분 어때 이러면 맞을거 같은데 그리고 한분 더 오실거에요 안되나? 위험한가? 4대2 한분 더 들어오실거에요 그래도 검은콩님 하나망님 좀 하시고 하나타님이 아 화이트베리님 이분도 지금 슈퍼컵 하이퍼컵 슈퍼컵 까지 갔으니까 좀 하실줄 아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않을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오케이 화이트베리님 위로 올라가시구요 아 아 준우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빙긋가루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이러면은 또 밸런스 맞춰야되는데 들어오실거죠? 들어오실거죠? 네 들어오세요 잠깐 화이트베리님 다녀올게요 일단 들어오세요 제발 무서우만 제발 해주세요 자아 다녀왔구요 어 뭐야 누가 지금 누구야 친구 친구가 두명 줄었누 왜 유입이지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어 일단은 빙긋가루님은 어떻게 되세요 랭크가 아 적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 팔로워는 적지 않아도 괜찮아요 유튜브만 적지 않나면 되요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 아 마스터 마스터면은 맞춰야되네 그러면은 아이 이분이 누구에요 이분 누구에요? 주누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트레이너 정보를 보내는구나 가루님 오셨구나 아 아 오케오케 어 관전에 기달리는 중 아 왜 들어오세요 주누님 어 이러면은 이러면 또 재밌죠 네 질겜너 예 질겜너죠 맞아요 이따 내려오세요 네 한 분 더 들어오시면 4대차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제가 위로 가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오시는 분 네 두 분 이렇게 뭐 5대3이에요 4대4 4대4가 된다니까요 아 깔아야되죠 아하 뭐 어떻게 하죠 뭐 어떻게 하죠 고스리나리가 관전을 할까 근데 들면은 뭔가 좀 안맞는데 그러면은 저기 어 한이윤님 오시오 들어오시면은 네 아 깔아볼까 깔아야되는거에요 3대3 가는데 가루님께서 위로 올라오시고 저기 어 어떻게 하는게 맞나 하나타님이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밸런스가 맞을거 같은데 가루님이 위로 올라가시고 하나타님이 내려오세요 아 고스님이 내려와서 4대3 아 이렇게 아 그니까 지금 하나타님 다시 위로 올라가시고 아 튕김 아 이리연 아아 다시 위로 올라오세요 네 다시 하나타님 다시 위로 올라오시고 이제 밸런스 맞추는 겁니다 가루님이 마스터인데 지금 하나타님이 오늘 처음 하시는거고 하나.. 하나망님하고 검콩님이 좀 하실줄 아시거든요 화이트베리님이 슈퍼컵 정도 되시고 저희들이 마스터거든요 가루님이 괜찮으시면은 시작해도 될까 해서 아 지금 튕겼다고 했구나 근데 왜 어떻게 해야되지? 오케이 가루님 들어오시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비랑 리비 합치면 한명이죠 뭐 하하하하 근데 숫자에 무시를 못해요 그리고 어쨌든 방풀하셔바 승률 100% 승률 100% 이야아 엄청 잘하시는데 그러면 이대로 가겠습니다 라인 한명씩인거 대단해 오케이 네 질겜입니다 네 질겜이에요 네 질겜입니다 질겜입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질겜입니다 질겜하시면 됩니다 질겜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오 아 오케이 오케이 화이트 베린이넘면 아래로 내려가시면 되겠네요 오 됐다 바로 바꿔주기 4대3 이거 긴장해야됩니다 이거 다굴의 장사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들 한판씩은 하셔야지 아 진짜요 폰이 두개에요? 부럽다 네 네 알고 있어요 자 아직 욕심부일 때가 아냐 현대는 방풀이라는 것도 명심해 아아아아 못잡았다 맞다 아나샤이 뭐가 이렇게 추가된겨 맞아요 엄청 추가됐어요 저도 적응하는데 꽤 시간 걸렸어요 오오 가루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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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러면은 내가 못 이겨 우와 됐죠 일단은 탱커로 가겠습니다 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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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세 으아아아아아 야 이거 한번 죽으면은 10분 대기 탑니다 오케이 이야 멋있는데 자 생대는 방풀도 하고 있다는 점 명심해 고시야 자 못해요 괜찮아요 못해도 돼요 로그인이 안됩니다 이 변 왜 로그인이 안돼 자 유튜브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은 고티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아 음 지키고 있구나 그러면은 됐어 에임만겜 그래도 한판은씩은 하셔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레벨 6 가지고는 안됩니다 검은콩님 그리고 저 버프를 떴습니다 어휴 도망치셔야지 아 진짜 망했다 도망쳐 도망치는거야 그리고 에레로 에너지 좀 먹은 다음에 도망 도망쳐 됐어 내가 지키고싶은데 오바스토보는 뺄까요? 그럼요! 당연히 빼야죠 손잡혀도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을거에요 레벨업 했고 몰루 상대는 그래도 숫자적으로는 점유를 하고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해야됩니다 어이구 레벨8 어이구 같은 탱커끼리 왜그러실까 역시 숫자에 불리하네 하지만 레벨업으로 됐어 레벨업으로 해 준비 어이구 아이고 자아 됐고 어이구 검콩님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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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위험해 나도 위험해 나도 위했다 어디서 어디서 시킬하려고 어디서 시킬하려고 어디서 시킬하려고 어이구 잡았고 이런식으로 한번 이렇게 해주면은 어이구 시킬다아 아아 우와아 잘하신다아 타이밍 야아 멋있는데 갱 멋있는데 맞아요 유튜브 구독 눌러주는거는 고스나리에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자아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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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아 못뺏셨다 와아 잡았고 위험해 위험해 내가 널 잡아주지 과금론가요? 네에에에에에에 과금했어요 이게 바로 탱커다 임마 야아 여기가 아직까지 안밀렸어 좋아 역시 큰일나뚜 오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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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어아아 이어아아 그렇지 와 지는 줄 아따 비켜어어 우와 죽는줄 아네 우와아 우와 죽는줄 아네 야어어 그치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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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도와줘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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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가운데 가자아 일로와 우리가 지고 있어 짤기 째기 됐어 이거지 흐흑 네에에 자 이정도만 하고 빠지겠습니다 아 저기 영상을 달라고 하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영상 드릴게요 뭐야 아무도 안 넣었어? 잠깐만 잠깐만 나 지켜야 되잖아 우와 뭐뭐뭐뭐뭐 잠깐잠깐 지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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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아 나 궁 없잖아 야 젖혀 역시 입자에는 장샤가 없다 야 진짜 졌다 아 이렇게 당하실 줄 몰랐네 네 졌네 아직 뭐 지금 게임이니까 5 4 3 2 1 됐어 아 넣긴 넣는데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겠어 우리 팀 1 2 2 2 3 2 3 2 3 2 3 아 어떻게 이긴거지 몰라요 그냥 그냥 너 시켜 나 젖다 오케야겠는데? 알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이겼네 야 이게 숫자가 확실히 한 명이 더 있다 보니까 네 다음에 드릴게요 내일 드릴게요 내일 마지막 것만 들어갔어도 이겼지 그치 맞아 야 진짜 이상의 꽃 때 이상의 꽃이었어 진짜 마지막은 내가 먼저 넣고 그 다음 검은콩님이 들어갔으면 졌는데 안 들어가가지고 안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겼습니다 극분하다 자 들어오실 분 계신가요 야 근데 밸런스가 맞아요 깡길 앞에 답이 없다 그러니까 야 사과수자님이 돌아가실 때는 오 시커뱄했어 어 이거 진짜 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방어 포기하고 바로 넣는데 이겼네 네 와 놀래라 지는 줄 아네 어떻게 이긴 거지 야 빙긋가루님 하나망님 검은콩님 하나탄님 다 잘하십니다 쇼츠 좀 보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코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영상 재밌는 영상으로 더욱더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코스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랜쇼츠 적극 추천이라뇨 랜쇼츠 적극 추천이라뇨 아 하나만 하나탄이 들어오셨나요 아어어 잠깐잠깐 와 토니 하나탄님 들어오셨나 아 들어오셨다 자 이대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예 진짜 재밌어 아니 맞아 밸런시가 딱 맞아 아 아 아 어 아 어어어 내지 안 봐도 게임은 쉽네요 아이고 아이고 영상 주시죠 어떤 영상을 드릴까요 어떤 게임 영상을 드릴까 어떤 게임 영상을 드릴까 주노님 테트리오에 있구 어 포유나에 있구 그 다음에 저기 뱅드림 아니 뭐지 푸세카 그 다음에 앙스타 뭐 이것저것 많아요 오케이 아니면은 컵이면은 포켓 다운로더 해가지고 보스나리 영상 아무거나 다운받아가지고 편집하셔도 되는데 나나나나 컵이 없다니 그니깐 오오 이거 어떻게 한거에요? 나 저거 궁금해 렌더픽 피카주다 일단 우리는 몸빵 캐릭터가 있는게 가장 중요해 렌더픽 피카주다 렌더픽 피카주다 렌더픽 피카주다 일단 우리는 몸빵 캐릭터가 있는게 가장 중요해 마라가스 몸빵을 끄시죠 마라가스 몸빵을 끄시죠 저도 이것도 몸빵 나름 강력해요 어 아래쪽 한 문 아 ult 넘, 위밤 아.. 내 못잡았다 하나만 님이 잡았다 오오오오오 감히 감히 전퇴 아..OC 나 빠져 나 빠져야 해 2avat1이야 잡을 필요없다 으 근데 fog 못잡았다 아.. 지금 누면 안됐는데 자세 아 진짜 빠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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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다운 아 다운로드 즈음 이런 이런 많은 유저들을 제가 또 유입을 시키게 되는군요 아 레벨 5가 안돼? 오 화나타님 잘하시는데 오늘 처음 하신게 아닌데 견제를 잘하시는데 뭐야 잘하시잖아 아 이건 탱커로 가는게 맞아 아무리 봐도 탱크야 그래야 먹었고 화나타님 위험해~~ 와~~ 샤갔어 화나망님 위험해요 어 우와 빠져야겠다 에너지 뭔소리에요 어깨 높아질때도 됐지 아 3대차 좀 불리한데 아 으아 다 아프다 아프다 아 뭐야 잘못됐다 탱커로 간다 잡았고 우와 피카츄 잡는거 뭐야 꼭 4대차 될 예정 자 여기 십자 앞에 장시 없습니다 위에 지켜야되나 됐어 다잡아 가시죠 자 위에 지키겠습니다 때리세요 도망가아 아 아 됐다 맞췄왔다 야아 영상 카톡으로 주시나요 아 이거 카톡으로는 못줘요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잡았고 일단은 필요한거는 피지컬이야 레벨을 올려야돼 아 저기 그 까셨어요? 저기 그 뭐냐 그 뭐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거 그 그 뭐지 대용량으로 깔 수 있는거 있잖아요 그 뭐지 아 기억이 안나 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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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근데 너무 가있으면 안되니까 가는척하며 혀 잡아주고 굿 아 저기 아 그 깔면 안되나? 어떻게 주지 영평을? 굿 뭐야 혼자 다 둘씩 끼는거야? 폰으로 받으려구요 아 진짜요? 가시죠 위로가 위로가 우린 위로가야돼 우리는 책임이 셰요 어이구 공격하시는구나 공격하시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혼자 공격하시는건 약간 좀 애매하긴 했지만 탱커 회복하지마 제발 회복하지마 제발 회복하지마 잡았고 빠져빠져빠져빠져빠져빠져빠져빠 아 근데 영상이 커가지고 드릴 수가 없어 벤톡으로 와 다 다 없애신다고? 안심해도 되겠는데 저희 마인맨 평타를 몰라요 오늘 처음 하세요 이해하셔야 돼 왜 오늘 처음 하시는 분이야 뉴비접격증 오케이 좋아 맞아 샌드하니웨어 맞아 샌드하니웨어 맞아 평타는 아는데 아 거리감이 없어요 그게 저 마인맨은 익숙해져야돼 마인맨은 익숙해져야돼 마인맨은 익숙해져야돼 이러고 또 질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게 맞아요 복귀 보너스가 없네요 복귀 보너스가 없네요 진짜요 복귀 보너스가 없네요 진짜요 전 엄청 주던데 자 저건 넋떡해드리자 자 저건 넋떡해드리자 자 저건 넋떡해드리자 자 자 그러면은 한이윤님까지 3대5로 가야되나? 3대5 3대5 어이구 어이구 오 마인맨님 야아 멋있어 저도 버스 탈래요 자 안녕하세요 안되죠 안되죠 그렇게는 안되지 숫자로 이길 수 있는거는 네 3명이 붙어져 때리는데 겁나 안죽네 거북이 스핀스핀 공략 좋네요 그쵸 저기 초 한이윤님도 저기 위로 가수 3대5로 하시죠 아 도움이 없.. 아 그렇구나 한이윤님 들어오세요 재밌네 오 킥 철촌 다행히 망하시네 그럼요 봐주면은 오히려 여러분한테 오욕감을 주는거에요 그러면 안되 봐주면 안되 네 마지막 7초인데 마지막 7초인데 자 3대5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대5 화이팅 이번엔 진짜 우리 진지모드 해야돼 이번에는 예 이번엔 진짜 진지모드 해야돼 우리 이게 이길지 이길지 없길지 모르겠는데 에이아이 한명만 에이아이 한명 붙여도 될까요? 일단 위엣분한테 허락 맞고 근데 에이아이 안붙는게 더 낫지않나? 아니요 우리 한번 피지.. 예 피지컬로 한번 해보자 피지컬로 한번 해보자 이길지 이길까? 우리 질거 같은데? 네 흐흐흐 화이팅! 3대5입니다 이번에 진짜 체력있는 애밖에 못해 하하하하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런게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깐패나 골라야지 저는 할줄 아는거 카톡?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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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까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코드 주면은 그 코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면은 자동적으로 깔려요 대신 충분한 용량이 있어야됩니다 용량이 꽤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몇개정도 뽑아내실 수 있을거에요 알겠습니다 김빛가루님 어 근데 밸런스 피.. 가루님께서 밸런스를 잘 맞추시네 udes requires 뉴비 한명빼고 다 죽이면 좋아 그 사람이 마스터네 젠장 나는 최대한 방어로 해야지 저기 두 명이 올라왔을 테니까 됐고 잡았고 오지마! 이렇게 해야죠 먹지 않으면 신선이 없죠 내가 먹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먹었어요 지금 오시면 안될텐데 오시면 안되는데 오시면 안되는데 안되는데 쪄어! 오! 잠깐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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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 야 거무쿡님 살았소 화이팅! 카마도님 감사합니다 와 아래쪽은 분위기가 좋아요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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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뭐야 아래 뭐야 아래 뭐야 오오! 드셨어 야 이거 위험한데 거무쿡님 손 잘하시는데 감을 정확하게 익히셨는데 지금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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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레벨은 제가 높다는거 잡았구요 오! 잠깐! 안돼! 못 이긴단 말이야 못 이겨 못 이겨 아아 하하 헤복 자 빨리하고 싶은여 안되요 보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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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ㅜㅑ 보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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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Wolf 찾았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하핰 흐흐흐흐핰흐하하하핳 이 1 대 3 못 이기겠다 1 대 3 못 이기게거 야 야 1 대 3은 못 이기겠다 야 너무 어려워 동자 야 지금이저 아이고 괜히 쪘다 안쎄어도 됐는데 아 아깝다 괜히 쪘네 굿 일단은 최대한 피지컬로 버텨야 돼 우리는 우리는 인원이 딸리기 때문에 어디서 필요하실려고 어디서 필요하실려고 탱커한테 탱커한테 감히 탱커한테 필살기를 계시다니 실패하셨죠 와 어렵네 와 진짜 덩어렵네 난 지실거라는거 탱커의 힘 오케이 죽는줄 알았다 와 죽는줄 알았네 나갈수도 없잖아 에너지 달잖아 이거는 됐다 민원은 우리가 딸리기 때문에 됐죠 오오 하나타님 큰일났다 팀니 파악하셨어 미안해 빠져야 돼 아아 야 어렵네 역시 다구리의 장상 없습니다 진짜 확실히 야어어어 어 큰일났는데 우리 뭐 이기게 우리 뭐 이기게 있는데 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이씨 와어어어 뭐 이거 뭐 야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피지컬 이거 뭐고 이거 못이기는데 네 이건 기회다 하나탈이 혼자 계신다 기회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재밌다 재밌다 잡았고 아 못잡았다 어 주시로 오시나요 네 으어어어어어 아 못잡았다 그렇지 됐다 이것만 해도 충분해 으아아 으앙 야하 foreground 야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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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렵다 진짜 어렵다 와 진짜 어렵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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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 우아아아 진짜 어렵다 어 안때리네 그냥 제 필살기를 이미 쓰셨기때문에 엎지롱 가구 가자 가자아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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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이기할 것만 잡으면 돼 잡자아 잡자 잡자 아아 죽겠다 으아하 어떻게 된거야 흐흐흐흐 바이바이 카마도씨 땡큐 포 커밍 땡큐 포 싱니 땡큐 좌우 작D 과연 5, 4, 3, 2, 1 야 아무리 마스터 3명이라고 해도 숫자 앞에 장소 없습니다 진짜 야 와 와 결승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야 야올 4킬 1킬 사람좀요 뭐요뭐 자 초보분 한 분 더 들어오실 분 계시지 않나요? 엄지나니님이 들어와요 네 엄지나니님이 들어와요 재밌네요 그쵸 재밌죠 자 이분도 초보십니다 네 뭐야 셔프트 해야하나봐요 검은콩리 왜 내려와요 올라가세요 네 보타맞기계 그러니까 잡아준다니까 전 죽을 맛입니다 저도요 저 궁금한거 뭔데요 오늘 편집할 시간 다 날려버리고 지금 방송하는 거예요 마스터 2 네 초보 4 보여주세요 뭔소리에요 안되요 이정도 돼야 할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트레이너 한명 붙이고 하겠습니다 와 진짜 어렵다 근데 아 마스터들 초보 넷이랍니다 아아아아아아아 할줄 아는게 애밖에 없어 탱커 중에는 탱커가 아니면 되잖아 근데 선캠프가 구로네 탱커 아니면 못이기는데 이거하고 다음판 맞판 가겠습니다 야 근데 좋다 아까 이거 눈 나오게 하는거 어떻게 했어요? 화면에 눈 나오게끔 하는거 어떻게 했어요? 엑소린거 봐 빡세다는건 아는거지 아이템 근데 그거 살 수 없던데 네 위로오니? 아래로가지 아우 젠장 아우 젠장 가지마 가지말라구 아 젠장 이 대퀘가 컴을 안끼는거야 별개 11시 50분 그러니까 뭐야 화요이님 계셨네 왜 안졸리지? 재밌으니까 순회하고 왔어요 잘오셨어요 좋아 그래서 흔들리고 있을 동안에 나는 이걸 레벨업을 하는거야 그렇지 그럴 수 밖에 없어 탱커로 또 가야되겠다 어쩔 수가 없다 오 뭐야 언제 계셨어 거문콩님 거문콩님 쟤가 약하단 말이야 허 우워 으아허허허허허허 흐흐흐흐흐 이야 진짜 아깝다 아 아 방송 연장꽃 써서 그래요 푸르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숙소 체크 한번 시켜주시구요 내전이에요 댕잼있어요 댕잼있는데 달리고 있어요 3대5인데 이제 43 3대5인데 아뇨 그건 아닌데 뭐야 다 드셨잖아 파가 레벨이 저랑 비슷하네 오 맞을 뻔했네 어쩔 수 없다 이기기 위한 방법이 없어 졸리네 벌써? 곧시날의 방송을 보고 졸리다니 한군데만 밀리면 되겠다 한군데만 밀자 가자 스파가 있잖아 저걸 떴네 이야 저걸 탱커를 포기하고 잡았 우와 잡았다 됐어 됐어 빠져 이야 진짜 힘들었네 아 픽시랑 이.. 아 진짜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겠지? 오면은 바로! 나는 이제 방어를 해주고 공격을 해주고 난 탱커니까 둘 다 안좋고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빨리 탱치우고 가자 가자 가야돼 아 젠작 너무 늦었다 이야아 이걸 어떻게 이겨? 와아 한마리 죽였다 못 이겨 못 이겨 아 에이아이 에이 에이 아 레벨을 주잖아 에이아이가 와 미치겠네 네 그니까요 와 전략이고 뭐가 없어 인의 전툴이야 인의 전툴 가자 가자 충분히 올렸어 아 진짜요? 뭔가 하나가 훔쳐가진 것 같던데 위험하다 지금이야 아 아 야 피자이셨어 뭐야 아 또 사라쳤네 야 이건 무슨 얘기냐 우와 우와 야 그래도 피지컬 다행이다 야 와 와 보쉬 한건 했네 네 보쉬 한건 했네 야 와 지는줄 알았네 굿 자 레벨업합니다 그쵸 그쵸 보시라고 해도 어 어택형이면은 힘듭니다 오오 하나타님 오오 혼자 다니시는거 아니구나 잘 다니시는거였구나 튕겼어요 이 이 중요한 순간에 튕기시다니 That's enough 얼른 들어와요 우와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얼른 들어와요 네 Creature Of Reck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아아 parks kl900 bills 뭐 뭐 뭐ANK 어 잔정해요 잔! 우와아 그러니까요 이어 다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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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자 cal 불쌍 사 кто 야 어렵네 야 이거 뭐 야 결승전 보다 더 어려운데 어딨어 안녕 아 진짜 아 와 우와 마폭시 조합 아 지렸다 마폭시 조합 지렸다 야 방금전 잘했어요 진짜 야 와 방금전 장난 아니었다 진짜 와 지렸다 야 야 야 솔라빈 장난아닌다 네 하지만 저한테도 역전의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는 있다고 바로 픽살기 아 뭐야 픽살기 썼는데 뭐야 픽살기 썼는데 픽살기 썼는데 야 야 진다 이길 수가 없다 역시 이내의 전술은 네 다구의 장수가 없네요 네 야 안죽어 거미콩님이 야 야 어디 또 아 안된다 오 사 삼 제발 이 일 아 안 들어갔어 호호호 야 야 안 들어갔어 야 와 우와! 우...우...우...우와... 으흐흫... 야...야... 으흐흐흫흐흐흐흫 야... 야 우리 잘했다 야 우리 잘했다 야 흐흐흫흐흫 에잏 황금벨런씨 못하시는거 맞아요,오늘 처음하시는 분도 맞아요? 네.아닌데? 네. 자 들어오실분 들어오시구요 이제 마판 가겠습니다 오 그니까 마폭시 회오리 붓꽃이랑 저기 조합이 진짜 미쳤어요 회오리 붓꽃이랑 저기 그 뭐죠? 솔라빔 솔라빔조합 와 그거에 당했잖아 필살기 못쓰고 당했어야죠 내려와요 엄지님 내려와요 내려오세요 아 그쵸 이렇게 마판 가겠습니다 어 또 들어오실분 계신가요 혹시? 아까 푸르님 들어오실건가요? 아니요 안돼요 검은콩님은 딱 거기있는게 딱 좋아요 밸런스가 맞아요 뭔소리에요 그쵸 어물폭탄이 났지 맞아 관전만 오케이 마판 가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안누르시면 구독 한번씩 눌러줘요 초콜렛받기 초콜렛 주실분이 있어요? 네 오늘인데 그리고 참고로 하나 받았어요 하나 받았어요 하나 받았어요 하나 받았어요 아니 아래쪽으로 가요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가시는게 좋아요 이번엔 4대4이기 때문에 이내 전술 안통합니다 오오 엄지님만 노려야겠다 야아 도전 야아 아니 선은 제가 안 넘었어요 아니 어 거북콩님이 얘기하고 왜 선은 내가 넘은 건데 네 거북콩님이 얘기했는데 선은 왜 내가 넘었어 전 한 말도 안했는데 그치 그쳐 젠장 아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중앙인가? 네 중앙 중앙 누가 가세요? 나 위드고 아래쪽 두명인데 사선이 중앙가요 네 어 잠깐 아래아래아래 위쪽은 안 명이면 충분해 잠깐 왜 올라오시는 거야 아 티라크는 근데 괜찮다 티라크면 인정 티라크면 인정이지 근데 엄지님이라서 좀 그런데 받으세요 엄지님이 숫자를 밀어붙인다 뭐야 안 올라오시는데? 잡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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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아요 기회야 기회야 난 빠져야돼 난 빠져야돼 아 넣고 싶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 견제 충분히 줬어 견제 충분히 줬어 자 레벨 5 만들어야 되는데 야 뺏겼어 아 레벨 5 되야되는데 상남자죠 상남자죠 제가 이래서 상남자 교육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갑니다 이번에는 내꺼지롱 자 견제만 들어가세요 아무리 맛폭실하고 오,잔가, 위에, 위에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잡자 잡았고 아아아아아악 으아악 잡혔다! 음, 오케 이 이러면 맞다. 밸런스 맞다. 그쵸 근데 어쩔 수 없어 어택형을 할 수 밖에 없어 야 막치 내밀습니다 아 어 잠은 누를 뻔했다 마폭시 가라아 마폭시 마폭시 가라아 우와 죽겠다 빠지자 우와 숄라빔인데 우와 튕기셨나 뭐지 왜 가만히 계시는거지 튕기셨나봐 일났다 한분한분이 지금 부족한 이 상황에서 튕기시다니 이게 바로 숄라빔입니다 이게 바로 숄라빔입니다 우와 우와 뭐야 왜이렇게 잘해 왜이렇게 잘해 왜이렇게 잘해 우와 검은콩님 야 실력 엄청 늘었는데 아 튕기셨죠 화이트님 튕기셨죠 일났다 실질적으로 자대자대 진짜 큰일났다 큰일났다 튕기셨죠 자 다시 저거 그니깐 그니깐 하나방님 가다아아아 아 안죽었네 예 레벨 9 진화시키고 어 됐다 다시 들어오셨다 아니구 감히 감히 그 Shell 큰일날이한테 어 뭐야 어디로 쐤는 거야 어흑 아 망했다 Satan 아!! 망했다 아아 망했다 저 화이트베인 , 다시잖아 이shaw 아 큰일 났다 아려쪽으로 내려가야되나? 윗부분은 한명 지키는게 나겠지 그쵸, 꽃댄스였으면 그나마 좀 버텼을텐데 아, 근데 그래도 못버텼어요 때리나? 때리고 있구나 끄어어억! 스탑다! 잡았다! 헤에에에에! 내꺼지롱! 내꺼지롱! 오케이! 와! 우와, 죽는줄 알았다! 야, 이거 뺐는데 죽는줄 알았네 그냥 우와! 우와, 죽는줄 알았어 야! 우와, 겨우 이겼네! 와, 진짜 엄청 잘하시는데? 야, 이제... 야, 초보 아니야 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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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댕, 댕 잘하는데? 뭐야 갑자기 실력이 이 사이에 엄청 늘었어 이 팀으로 나중에 배워나가도 되겠는데? 어 엄지님, 엄지님 레벨업 하세요 레벨업 엄지님 레벨업이 안되있네 그 들게요, 무조건 들게요 이제 이게 바로, 플렉스다 임마! 잡았! 이야 못잡았다 아 오케이 일로와요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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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그렇지? 쫄라비 업그레이드? 이야!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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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와 찾았다 우와! 우와! 찾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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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우와! 죽는 줄 알았다! 우와! 우와! 시작에 죽는 줄 알았네 어딨어? 어 뭐 뭐야? 이건, 이건 몰랐어 이건 몰랐어 이건 몰랐어 이건 몰랐어 이건 몰랐어 이건 몰랐어 아 죽겠다 아 죽는 줄! 여уска! 여기로 있어 여기! 필트 필수, 필수! tool 조ель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아! 아직 안돼know accident 야 어렵네 아, 내가 있던 줄 막파를 치는데 야 어렵네요 야 장난아닌데요 킬가 완전 캐릭터인데 이겼어 야 멋있다 한계킬 야 장난아니에요 야 나만 잡겠다는 아주 얄팍한 기회 제가 두번은 넘어갑니다 아 죽었다 와 장난아닌데 엄청 잘하시는데 와 엄청 잘해요 와 검은콩님 캐릭터 찾았는데 야 잘하시는데 야 와 와 인간은 적응의 둠무이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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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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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려워요 어려웠어 진짜 와 진심 야 재밌죠 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예 너무 늦었어 우리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도 방송에 놀러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한번씩 불러시는 샌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피곤해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내일 또 만나도록 할게요 빙긋가루님 푸른님 준우님 엄지라이님 희나탄님 아 하나탄님 엄지라이님 검은콩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구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자요 준우님 감사합니다 고마아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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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